신앙의 발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신앙의 발판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노님들과 함께 신앙의 발판에 대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노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노님들에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모든 현장 속에 천국의 백성임을 알고 또 하늘나라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노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말씀 전하는 저와 또 말씀 받는 모든 성노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도와주시옵시고 또 말씀 받는 모든 현장들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쌤으로 기도드려옴 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고 또 우리 귀한 삶 속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느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또 한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2장 3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오 많은 사람을 오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신앙의 발판 우리 마지막 열 번째 전도자의 상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군데의 말씀을 함께 보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은 전도자를 돕는 그 돕는 자의 상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그 전도자가 받는 상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를 돕는 자의 그 상급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것은 전도자로서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전도자의 상금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전도자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또 살아된지 이 말씀으로 또 확인하는 귀한 시간이 있기를 예수 그리셈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전도자의 상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떤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자면 본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론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잡혀서 살고 있냐면 서론에 잡혀서 살고 있죠 이 서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하신 것처럼 이 많은 사람들은 서론에 잡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먹을까 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염려하고 있는 그 인생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라는 것은 뭐냐면 늘 경제 문제 속에 경제 문제 속에 내가 어떻게 살지?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요 또 자녀 문제 속에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보통 남자들이 아내를 걱정하기 보다는 아내들이 남편을 걱정하는데 이 남편 문제 속에 또 잡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건강에 이 건강 문제 속에 또 어떤 사람의 갈등 이런 문제 속에 이러한 서론적인 것 속에 다 잡혀 있어서 본론의 인생으로 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제가 대학 사역을 할 때 분명히 제자인 것 같은데 이 랩런트는 제자인 것 같은데 자꾸만 연애 문제 속에 이 남자 만났다가 또 저 남자 만났다가 이러면서 자꾸만 연애 문제 속에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랩런트는 분명히 제자인 것 같은데 평소 때는 너무 잘하다가 신기하게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되면 사이클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잠수를 타서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수준 분명히 제자인 것 같은데 자꾸만 그런 서론적인 것들에 매여가지고 본론의 인생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가 이 경제 문제, 자녀문제, 남편, 건강, 사람 갈등 이런 문제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들을 뛰어넘어야지만 본론 인생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론의 인생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본론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본론의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마태복음 13장, 우리 44절 말씀을 보면요 천국은 마치 밭의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늘 밭에서 일했던 이 사람이요 뭘 찾았냐면 밭에서 숨겨놓은 그 보아를 찾으니까요 그것을 숨겨놓고 나서 기뻐하고 뛰어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본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본론의 가치 숨겨둔 그 보아를 발견해야지만 본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본론의 가치 속에 정말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한 것처럼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하시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원리스를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한 영혼에 대한 그 가치를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어떤 우리 장노님에게 문자가 왔는데 참 감사하게 이 코로나 시국에 새가족이 교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한 명을 위해서 영접 메시지를 해줄 수 있겠냐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참 감사하게 주일날 그 새가족분이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셔서요 예배도 들이시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참 감사하게 영접반 문을 여는 건사님도 필요하고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할 전도사님도 함께 갔고 여러 가지 분들이 여러 분들이 수고해서요 그 새가족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시간에 영접하셨거든요 영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그 가치 속에 우리는 본론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현장에 대한 가치와 또 내 옆에 있는 이 동력자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이 안에 우리 본론의 인생을 살 수 있겠죠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현장에서 많은 캠프들이 좀 주춤하고 사라졌지만 예전에 이 코로나 전에는 본부 캠프가 늘 월요일마다 있었거든요 월요일마다 본부 캠프가 지역마다 움직이면서 캠프를 하는데 참 감사하게 제 RTS 동기 우리 목사님이 그 캠프를 섬기시는 분이라가지고 제가 이제 요청을 했죠 목사님 혹시 그 캠프에 저희 지역은 아니지만 가서 함께 캠프하는 걸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됐어요 참 동기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게 참 감사해가지고 또 이제 가가지고 많은 현장들을 함께 보고 또 캠프하게 됐죠 참 제가 만약에 현장이라는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월요일날은 당연히 뭐 교육자는 쉬는 날이지 뭐 쉬는 날에 또 현장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장에 대한 가치를 알면요 내가 어떤 쉬는 날 또 뭐 하는 날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서론을 뛰어넘고 현장에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그러면서 꼭 가면요 제가 우리 동기들하고 함께 모여서 식사할 때는 늘 제가 식사비를 먼저 내거든요 그거는 이제 단임 목사님에게 아마 늘 메시지로 각인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얻어먹지 말고 섬기라고 말한 것처럼 그 동력자들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이 전도자에 대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식사 대접하는 것이죠 그 돕는 자로서 또 저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가 영혼에 대한 가치 현장에 대한 가치 내 옆에 있는 동력자에 대한 가치를 알면요 그 속에 본론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가 발견될 수 있냐면 말씀에 대한 가치도 있겠죠 이 말씀에 대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 성공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기초반 속에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훈련 속에서요 내가 함께 참여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본론의 가치를 발견하고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본론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론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인생을 말하면 오직 그리소 오직 그리소를 날마다 발견하는 인생이 본론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전하냐면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 바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깨달은 이 그리소를 너희도 깨달기를 원한다 정말 이 그리소 내가 깨달은 그리소 이게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너희도 깨달기를 원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하옵듯이 이 그리소의 너비와 이 그리소의 깊이와 이 그리소의 높이와 또 이 그리소의 길이를 날마다 깨달아서 그리소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중요한 우리 제자들과 함께 포럼을 나누는 것이 있다면요 모든 일 속에 또 모든 사건 속에 또 모든 문제와 만남도 있겠죠 이 모든 것 속에서요 딱 한 가지 그리소를 먼저 발견하라고 말씀을 함께 나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 속에서 그리소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완전히 일 속에 노예가 되고요 일 속에 포로가 되고 일 속에 속국될 수밖에 없는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속에서 그리소가 있는 그 축복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리소를 발견한다는 것은 뭐냐면 참 선제신 그리소를 붙잡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담겨 놓으신 말씀을 발견하는 말씀이고요 또 참 제사장 되신 그리소를 붙잡고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절대의 계획을 찾는 것을 말하고요 또 참 왕 되신 그리소를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도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 그리소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본론의 인생 속에 이런 많은 서론들이 있지만 그 서론들을 뛰어넘고 본론의 가치를 날마다 발견하고 오직 그리소를 발견하는 그 본론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본론의 인생을 살 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의 상급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도인들이 서론들 인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소를 발견하는 본론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소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의 인생이에요 이 전도자의 인생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인생도 맞지만요 이 전도자의 인생이란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중요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전도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가길 원하신데 그 말씀을 따라서 간다는 것은 결국 말씀의 흐름이 있다는 말씀이죠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반드시 1년 속에 원단의 말씀을 주시죠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이 원단의 말씀 속에서 52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또 본부 전체적으로 어떤 흐름이 있냐면 세계 성교대회가 있고 또 세계 성교대회가 끝나면 세계 산업인대회가 있고 또 산업인대회가 끝나면 세계 랩런트대회가 있고 랩런트대회가 끝나면 세계 중직자대회가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기를 원하시고 반드시 제자라면 또 어떤 흐름이 있냐면 화요 집회 속에서 주시는 또 말씀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말씀의 흐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전도자의 인생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뿌리도 내려지기 시작해요 이 흐름과 뿌리가 다른 것은 흐름은 왜 어떤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가면 되는데 뿌리는요 내가 얼마만큼 말씀 속에 복음 속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 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훈련들을 말하겠죠 이 훈련들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기초반 훈련하는 것처럼 이런 훈련들은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는 훈련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본부로 말하면 우리 합숙 합숙 우리 다섯 가지가 또 복음의 말씀을 뿌리를 내리도록 도와주는 훈련이겠죠 저는 제가 합숙을 지금까지 한 여섯 번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 여섯 번은 이제 한 번은 제가 처음으로 갔고 그 다음부터는 방장으로 한 다섯 번을 다녀왔는데 제 마음 속에요 합숙은 최소한 열 번은 가야 되지 않겠나 뭐 한 번 갔다 와서 끝냈다는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여섯 번을 갈 때마다 1차 합숙 속에 많은 은혜들을 늘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이 뿌리 내려지는 것을 말하겠죠 또 팀합숙도 제가 한 번 대학생 때 다녀오고 또 목회자 때 다녀오니까 또 팀합숙에서 보아지는 눈이 또 다르게 크게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처럼 합숙 속에 중요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또 화요집회 속에 매달 새가족 수련회 이 새가족 수련회가 있는데 이 새가족 수련회 속에서도 말씀이 흐름이 아니라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도록 돕는 것이 이런 훈련들이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중요한 흐름과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훈련들 이 뿌리가 내려져서 성령의 인도 속에서요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떠한 영혼구원만 사람들 모이게만 한다고 하면요 여의도 우리 순범교회 조용기 목사님은요 세계 곳곳에 갈 때마다 그 나라예요 어떻게 하든지 최소 3만 명 3만 명 5만 명이 모여진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모여지면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모여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전도운동할 때 각 나라 갈 때 그렇게 모여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이 전도자의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중요한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어떤 현장에 가듯이 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반드시 그 현장 속에서 지속할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그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 전도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유목사님이 어느 나라 가든지 또 어느 지역 가든지 늘 이것을 먼저 세우거든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고 그 속에 그 지속할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제자를 그 제자 한 사람을 세워놓을 때 그 현장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인 거죠 막 3만 명이 와가지고 복음받고 막 순간 다 가면요 그냥 뭐 그 새끼 못 나는 양들을 많이 낳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속할 수 있는 제자가 한 명이 있다면 그 현장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렇처럼 우리가 전도자의 인생 속에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고 말씀의 뿌리가 내려지는 훈련 속에 함께 있으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원하시고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우리가 있는 현장 속에 전도운동할 시스템이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전도 시스템을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곳곳에 세울 때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자의 상급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 귀한 모든 성령님들이 전도자의 인생 속에 말씀의 흐름과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성령의 인도 속에 전도운동할 시스템들을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령님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증인의 인생이에요 세 번째는 증인의 인생인데 이 증인의 인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많은 성령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변화도 받겠지만 결국 증거가 있는 증인 앞에서 변화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세우잖아요 그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있을 때요 옆에 지금 방금 세워진 안진뱅이가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 증거가 있기 때문에 내 옆에 나에게 증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을 못해요 그처럼 우리가 증거 가진 증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증인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 가장 먼저 말씀 성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어떤 말씀 성취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면 강단 말씀 우리에게 매주 주시는 그 강단 말씀의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넵런트 사역을 한 10년 할 동안 늘 했던 말씀이 전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부서 예배 때 말씀을 전했거든요 그 말씀을 전할 때 제 중심에는 이 중심이 있었어요 내가 전주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 전하는 것보다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전주에 들은 그 말씀의 증인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그 말씀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증인 앞에서 그 랩런트들도 변화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러한 응답을 주셨구나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 서게 됐거든요 한 대학 사역하면 2년 차 정도 됐을 때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백목사 전주 말씀 가지고 하지 말고 네가 따로 어떤 말씀을 조금 준비해서 전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주거든요 참 너무 감사한 말씀이죠 그 말씀도 너무나도 맞는 말씀인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살짝 고민하고 갈등하게 됐거든요 전주 어떤 강단 말씀이 아니라 끌고 갈 수 있는 어떤 우리 대학에 맞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가 라는 갈등을 했는데 그 갈등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답을 얻은 것이 나는 그것도 맞지만 내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에 성취의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런 어떠한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전할 때 랩런트들이 변화받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성취의 증인 이로 우리가 먼저 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회에 나가는 랩런트들 때 꼭 얘기했던 얘기가 지금은 조금 더 사항이 나아질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회에 나가면 그렇게 한국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늦었죠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번 연도 만약에 WRC 때 주셨던 그 말씀을 담고 가서 많은 말씀을 듣지 말고 한 가지의 말씀 속에 한 가지의 응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말씀 속에 백 가지의 응답이 숨어 있다 그 백 가지의 모든 응답을 한 메시지 속에서 다 찾아내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라고 팀사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에게 증인의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기도 응답의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그 기도 응답의 증인이라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은 어느 때는 예스로 응답해 주시고요 어떨 때는 노로 응답해 주시고 어떨 때는 웨이트로 좀 기다리라는 응답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스에만 증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니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다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노라는 그 속에서도 증인되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기도 속에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어떤 예스에 응답해 주신 것에만 뭔가 말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해 주신 것도 또 지금 미루어 계시는 이것도 함께 말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고요 또 우리가 어떤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면 전도 전도 역사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 역사의 증인한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전도 역사의 증인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딱 봤을 때 아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지역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를 임하게 하셨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이 전도 역사의 증인이거든요 예전에 우리 집중신학원들을 막 할 때 간증자들이 와서 우리 포럼을 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그분들이 많은 사람을 전도했다 이것보다는 그분을 통해서 그 지역에 또 그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전도 역사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포럼해 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뭐라 말하냐면 어떤 군부대에 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늘 하루 지나서 생기고 하루 지나 또 생기니까 너무 그 중대장이 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수요일날 보통 군대는 정신교육을 하는데 그 정신교육 시간에 들어오셔가지고 무슨 말씀하셔도 좋다 말씀을 전하셔도 됐고 어떤 상식을 얘기하셔도 좋고 기대해 주셔도 좋다 제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정신교육 시간에 교육을 시켜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알겠다고 하고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수요일마다 어떨 때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어떨 때는 뭐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번 나눠주고 어떨 때는 기도만 해주고 나오는 시간밖에 안 돼서 또 기도해주고 나오고 그렇게 늘 수요일마다 지속해서 갔는데 어느 날 그 군부대에 그 플랜카드가 하나가 딱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 플랜카드가 뭐냐면 천일 무사고 이제 됐다라는 플랜카드였대요 보통 이제 군대는 천일 무사고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걸거든요 느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3년 넘게 한 3년 정도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데 전도자의 발걸음 속에 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전에는 계속 사고가 터졌던 그 군부대인데 그 전도자가 가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 속에 전도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가 이 전도 역사라는 것은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 지역에 또 내가 있는 그 직장에 또 내가 하는 그 업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도 역사의 증인이란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도인들이 이 증인의 인생 속에 말씀 성취의 증인 기도 응답의 증인 전도 역사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네 번째는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면 남김에 남김에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김에 인생을 살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요 복음을 위해서 나의 인생 나의 인생을 오링할 때요 반드시 어떤 응답을 주시냐면 기념비적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해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12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머리부터 발까지 향욕 옥합을 깨트리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릴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오냐면 이 마리아가 했던 이 일이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 속에 함께 전해진다고 말씀하셨죠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리아가 했던 그 일이요 영원토록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이 있는 가운데 참 재미있는 본문을 또 하나 보게 됐냐면 보게 됐는데 11기상 17장 8절에서 우리 24절 말씀에 누가 나오냐면 사르밭 가부가 나오거든요 이 사르밭 가부가 있는데 엘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사르밭 가부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식사를 얻어먹으러 했기 때문에 가게 됐어요 이제 사르밭 가부에게 가가지고 나에게 떡 한 종각을 갖다달라 하니까 이 사르밭 가부가 했던 말이 뭐냐면 지금 우리 집에 가루 한 묵음하고 기름 조금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전도자에게 드립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너에게 주고 우리는 죽겠다고 너 이제 먹으라고 하고 이제 우리는 죽겠다고 하고 이제 그런 말로 어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엘리아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하면서 먹기 시작하는데요 가루 한 품밖에 없었다고 말았는데 여러 날 먹었다고 얘기하죠 이 사르밭 가부가 뭐 중심을 들여서 드린 그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요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기 시작하고요 또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고 이 사르밭 가부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 아들이 죽으니까 또 이 사르밭 가부가 엘리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그 네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 아들을 데려갔다고 하면서 막 또 불평 불만이 섞은 말로 막 하거든요 엉망하고 그때 엘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이를 다락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선지자가 이 집에 있는데 이 아들을 데려가면 어찌하다고 하나님 진짜 이 아들의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그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의 영혼을 보내서 아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처럼 이 사르밭 가부가 했던 그 작은 헌신 그 헌신도 중심이 들어가 있는 헌신도 아닌데 전도자에게 주는 그 헌신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을 오링하니까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서 오링할 때 하나님은 기념비적인 응답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남기는 인생을 살기 원하시냐면 전도제자 전도제자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제자라는 것은 뭐냐면 전도운동을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가 전도제자죠 하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우리가 모든 지역현장 속에 남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노마서 16장의 이 절대제자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또 서서히 서서히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전도제자로 세워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 세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오면 복음을 듣겠죠 그 복음을 듣고 또 지역에서 달합방해주고 또 지교에 참석하면서 그 세 가족이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되기 시작하고 성도가 됐다가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그 집사가 되고 나서 또 많은 지역현장 속에서 함께 원리스를 이루고 또 많은 분들의 헌신 속에 그 집사님이 어느 날 사역자가 되고 또 지역장이 되고 또 전도운동을 지속할 제자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처럼 이 한 사람이 한 세 가족이 사역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또 힘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을 전도 제자로 남기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구를 남기는 인생을 살기로 아니면 후대 제자 후대 제자를 남기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 후대 제자의 하나님의 한이 담겨있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 우리 5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사야서 우리 59장 2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또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였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요 후대에게 또 그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후대 제자들이 중요하게 이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후대 제자들이 랩런트 위원회 교육군만 맡아서 해라 하면요 절대 일어나지 않고요 모든 성노님들의 교회의 중부 기도를 통해서 이 랩런트들이 앞으로 중요한 영적 서미 속에 기능 서미 속에 또 문화 서미 속에 일어나도록 함께 모든 성노님들이 관심을 갖고 중부 기도할 때요 그 랩런트들이 그 기도의 발판이 돼서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노님들이 정말 전도자의 상급 속에 본론의 인생 전도자의 인생 증인의 인생 남김의 인생을 사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함께 보았죠 가장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자그마한 그 불신앙까지 완전히 다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님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시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를 믿고 그 그리스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라고 말씀을 나누고요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성령께서 내주 영원토록 함께하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에게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예요 우리 귀한 모든 성령들이 이 말씀이요 나에게 답이 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 말씀이 우리의 방향을 반드시 주신다고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나 이 구원받은 나 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심을 가지고 늘 그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하라고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또 그러면서 여섯 번째는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다 그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내가 선교지고 또 그 선교지 중에 선교지가 우리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과 또 내 업이 선교지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기 시작했고요 또 일곱 번째는 하나님은 생사 하복의 주관자가 주관자가 되신다 그러면서 그 생사 하복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함께 보았고 여덟 번째는 시안부 인생 시안부 인생 속에 한 번뿐이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적인 제자의 응답 속에 번역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홉 번째는 우리가 오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중요한 내세 내세 속에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마지막 우리 열 번째는 전도자의 상급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 귀한 모든 성녀님들이 전도자의 상급 속에 본론의 인생 또 중요한 전도자의 인생 증인의 인생 남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므로 축복합니다 우리 귀한 성녀님들이 이 열 가지 신앙 발판을 딱 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귀한 성녀님들 되시기를 또 그리스오의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엠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열 번의 만남 속에 신앙의 발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녀님들이 이 신앙의 발판에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귀한 모든 성녀님들이 하나님 앞에 본론의 인생 속에 또 전도자의 인생 속에 증인의 인생 속에 남김의 인생 속에 살게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주시는 전도자의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전도자를 도울 때 그 돕는 자의 상급까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녀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신앙의 발판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충려한 세계보고마 속에 쓰임받기 원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녀님들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